우와, 여기 엄청 마음에 들어. 내가 먼저 음식을 열어볼게. 우와, 킨더 초콜릿이야, 너는? 나도 같은 거야. 너무 이상해. 맞아, 뭔가 의심스러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것은 내가 달걀 모양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것이지. 분명 최고의 간식일 거야. 쓰레기를 어디 던지는 거니, 슈지? 포장지가 다 나에게 날아오잖아. 너무 음식에 몰투해버려서 그만. 미안해. 우와, 안에 사탕이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입에 넣어야겠어. 맙소사, 너무 맛있잖아. 초코와 초코의 완벽한 조합이야. 우와, 계란 안에 젤리가 들어있네. 매번 새로운 즐거움이 있어서 너무 멋진 것 같아. 내 말을 이해 못하는 너가 너무 불쌍해. 나에게도 이런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어. 기다려보자. 하지만 지금은 그냥 즐겨. 우와, 초콜릿 과자야. 매번 즐거움이 백화되고 있어. 넌 뭘 보고만 했니? 어서 너의 것도 한번 봐봐. 맞아, 나도 어서 살펴봐야겠어. 휴, 이게 뭐라? 진짜 날달걀이잖아.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달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끝까지 살펴보자. 오, 또야. 이렇게 끔찍한 일이. 계란 싫단 말이야. 누가 운이 나쁜지 이제 잘 알겠어. 여기 내가 새로운 과자를 가지고 왔는데. 최고지? 그나저나 그걸 던져서 입으로 받아 먹어볼 거야. 나에게도 줘. 하야, 싫다고 했으면 됐잖아. 장난 그만해. 재미없어. 슈지에게 진짜 달걀을 주는 복수를 해야겠어. 너 눈에 질투심이 가득하구나. 그래, 너 진정해. 어, 이게 뭐지? 전혀 초코 같지가 않잖아. 슈우, 끔찍해. 너가 그랬구나? 어째서 나한테 침을 뱉는 거야, 슈지. 아직 다가 아니야. 나도 나눠줘. 알았어, 찬성이야. 나에게 아마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이 옷이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맛있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볼게. 너 또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힘내, 슈지. 왜냐면 너에게 주지 않을 거거든. 너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어. 하지만 너가 요리를 맛보지 못할까 봐 걱정돼. 방해하지 않을게. 뭐 하는 거야, 슈지. 오, 안 돼. 계란이 얼굴에 떨어졌어. 다음은 새로운 배치야. 누가 시작하는지 알아볼까? 분명 내가 될 거야. 우와, 콜라 한 병이잖아. 너 운이 좋구나, 아주. 나에게 뭐가 있는지 봐봐. 나도 코카콜라야. 너무 멋져. 어, 이상해. 열 수가 없잖아. 이로 열어볼까? 어, 초콜릿이야. 난 운이 너무 좋은가 봐. 너무 멋져. 나도 초콜릿병을 받을 수 있을까? 안 돼, 이건 일반 콜라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맛있는 건 아니니까. 내 병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비어있는 거야? 이럴 수가. 만세. 초콜릿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놀라운 맛이야. 멈출 수가 없네.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쉽기만 해. 거울을 봤어야 해, 슈지. 채소해야겠어. 아하, 아직 초콜릿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난 다 먹을 거야. 뭐라고? 예쁘지 않아. 아이 참. 중요한 건 맛있다는 거야. 난 코를 만질 수도 없고. 이게 낫겠다. 대단한 슈지. 병을 까맣게 입고 있었어. 초콜릿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정말 맛있잖아.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한 조각이라도 남겨줘.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벌써 침이 고였다고. 뭐라고? 나눠달라고 하지마. 난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린 친구잖아. 그래도 콜라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안 될 건 없지.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어디? 이 바보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니? 넌 참 순진하구나. 불공평해.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놓아줄 것 같니? 그럴 순 없지. 난 멘토스가 있거든. 난 그게 엄청 편리할 것 같아. 콜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있지? 우와, 어떻게 되는지 봐. 난 집중해야 하니까. 됐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유지, 무슨 일이야? 콜라가 왜 얼굴에 튀는 거야? 오, 안 돼. 완전 통제 불가능이야. 계속 해보자. 그러자. 어머, 세상에. 이건 매운 친리잖아. 기대한 것과 너무 달라. 너부터 시작해. 싫어. 이번에는 속지 않을 거야. 난 안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부터 하자. 알겠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먼저 할게. 이럴 수가. 생각보다 맛이 괜찮은데? 초콜릿이잖아. 정말 다행이야. 끔찍할까 봐 걱정했거든. 잠시만. 그렇다는 건 난 진짜 매운 고추일지도 모르겠어. 너에게 못 나눠준 게 아쉽지만 너무 적었어.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네. 우와, 너무 맛있어. 이제 너의 차례야. 나 너무 무서워.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왜 나한테 던지는 거야? 난 그저 조금 놀래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나에게 먹게만 하지 말아줘. 공정심은 유발하지 마. 먹어야지. 어서 시간이 없단 말이야. 맞아. 그걸 끝내는 게 낫지. 행운을 빌어줘. 맵지 않고 좋아했으면 좋겠어. 다 먹었어. 조심해. 내 이마를 때렸잖아. 오, 안 돼. 매운 맛이 나고 있어. 누가 성급했던 것 같은데 물을 꺼야겠어. 여기, 이거 더 마셔. 고마워. 그치만 물이 도움이 안 돼. 아니, 핫소스잖아, 이건. 너 또 날 속였구나. 도와줘.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 아하, 예쁘긴 한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와, 엄청나. 나, 좋은 비행되렴, 수지. 제발. 나 떨어질 거야. 구해줘. 충돌할지도 몰라. 너 나랑 박아버렸잖아. 미안. 고인 아니었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난 피자 한 판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머지가 나한테 있기 때문인가? 어, 아니야. 나한테 모든 피자가 있어. 이 탑 좀 봐. 응, 맞아. 너 피자 탑을 가지고 있구나. 난 한 판뿐인데. 이건 불공평해. 그만 짐징거려. 차라리 그냥 시작이나 하자. 내 피자가 제일 맛있었으면 좋겠어. 확실히 내 것이 더 맛있어 보이잖아. 와우! 음, 맛있다. 여기 치즈 좀 봐. 치즈가 너무 좋아. 굿! 에이, 난 조각을 던지기 위한 쓰레기통이 아니야. 뭐야. 받아라. 에이, 왜 싸워야 하니? 난 고의가 아니었단 말이야. 나도 어서 피자를 고르고 싶어. 벌써 침이 고이고 있단 말이야. 난 손을 더럽히지 않고 더 빠르게 편하게 먹는 방법을 생각해냈어. 음, 맙소사. 대박.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너무 맛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이건 무슨 일이지? 넌 이제 안 먹겠지?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지. 너무 맛있다.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휴, 내 피자는 어디 갔지? 누가 훔쳤어. 그래, 누가 감히 그랬을까? 이런 도둑들. 부끄럽지도 않니? 난 부끄럽지 않아. 지금 많이 먹기 위한 방법만 생각 중이거든. 이제 내 맛있는 피자를 먹을 차례야. 밑에서부터 먹으면 안 될까? 그래, 좋아. 어떻게 될까? 여기 뭐야. 우린 말했어. 응, 거의 피자 지진이야. 왜 우린 벌 받는 거야? 난 마늘 싫단 말이야.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넌 운이 없구나. 난 하나뿐인데. 컴온. 오케이. 너 뭘 웃는 거야? 너가 첫 번째 차례야. 어, 쉽네. 난 겁쟁이가 아니니까. 빨리 해치울 거야. 중요한 건 토를 안 했다는 거야. 어, 안 돼. 날 과대평가했나 봐. 이건 너무 비혈신적이야. 충분해. 또 뭐야. 끝까지 다 먹어야지. 난 심지어 너를 위해 특별 선물을 준비했단 말이야. 바로 마늘 포크지. 마늘을 넣고 입에 짜줄게. 아, 싫어. 묻는 게 아니야. 그냥 입을 열어. 아, 너무 역겨워. 내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넌 이해할 거야. 어이, 나에게도 나고 있어. 어우, 냄새야. 제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난 항상 껌을 들고 다니지. 와, 고마워. 이제 이 고통스러운 냄새 걱정은 없을 거야. 헬렉스, 이제 너 차례야. 왜 내가 이걸 먹어야지? 와, 이건 멋진 목걸이 같지 않니? 소비 생각 그만하고, 어쨌든 넌 그걸 먹어야 해. 좋아. 일단 불필요한 껍질을 꺼야 해. 나에겐 유용한 꽃병이 있지. 흔들어 보죠. 자, 이제 알맹이만 남았으니까 먹을 거야.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불쾌한 적은 없었어. 내 입에서 끔찍한 냄새가 나. 어떤 냄새로부터도 항상 빨래핀을 보호할 수 있어. 하지만 안 되면 넌 공기청정제를 사용해야 해. 공기청정제가 소용이 없어. 악취의 근원을 중화시켜야 해. 어, 됐다. 하지만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 왜냐하면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거든. 일단 입냄새는 멈췄어. 좋아. 줄리, 뭘 기다리고 있어. 이제 너 차례야. 어렸을 때부터 난 참을 수 없었어. 내 얼굴이 마냥 초록색이 되면 도와줘, 부탁이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서두르니? 조심해. 너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난 빨리 먹어치우고 싶단 말이야. 맙소사. 이렇게 웃길 수가. 엄청 빨라. 줄리, 너 되게 멋지다. 아직 조금 남았어. 우와, 너 멋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끝. 이제 다 먹었어. 오, 이 냄새는 나조차 못 맡겠어. 줄리, 미안하지만 넌 고립되어야겠어. 우리 모두가 고통받을 거야. 어째서. 해냈다. 결국 냄새를 모두 없앴어. 그래.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만세. 이런, 난 또 운이 없군. 난 행운하야. 난 꽉 차있다고. 우와, 봐봐. 누가 진짜 행운하인지. 대박, 이렇게 많은 껌을 가지게 될 줄이야. 밀라, 넌 제일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시작하자. 아마 이건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아. 맛있다. 근데 너무 적어. 알렉스, 너 차례야. 드디어 내가 먹어볼게. 무슨 일이야? 왜 아무것도 안 떨어지지? 알렉스 사탕이 안 나오나 봐. 오, 됐다. 이런, 닥자에 다 떨어졌네. 빨대를 사용하면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됐다. 줄리, 너만 남았어. 난 한 통만 가진 게 아니라 전체 박스를 가지고 있지롱. 그래, 여기 모두 충분해. 와, 여기 전부 내 거야. 난 틱타기 너무 좋아. 그래서 빨리 먹을 거야. 이런, 우리는 나눠주지도 않네. 걱정 마. 나한테 하나를 훔칠 방법이 있어. 짜잔, 껌은 우리 거야. 너네 멈춰. 부끄럽지도 않니? 준 거 있어? 증명해봐, 그럼. 내가 한 수 가르쳐주지. 내 복수는 무서울 거야? 손들어. 받아라. 어때, 너네? 이제 어떻게 훔쳤는지 기억이 나니? 밀러, 이건 어차피 사탕이야. 얼른 먹어버려. 맞아. 맛있다. 뭐야? 틱타기를 다 써버렸어. 난 모두 잃어버렸잖아. 난 모두 잃어버렸어야 – 내 exchanged terms의攻 Simonoff disser. 네, 티가 생 discipleship 속성ine Liquid φ